48, 96 인데 치능이 돌리고있어요 어허 어 지금 서부는 정말 엄청난 수의 모기가 정말 반가운을 이기고 있네요 엣지워터 쪽으로 갈까요? 엣지워터 쪽으로 지금 테란 우세인데 1분 남았구요 자 갤럭시 갤럭시 완전 부패 갤럭시 수리를 일단 해주면서 공중 어우 이쪽에 다리를 잡았네요 데임맥스가 그리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 엘파 엘파요 로켓 야 이게 게임이 이렇게 멋있었었나? 자 지금 브로큰베일은 지금 완전 브로큰베일은 30초 남았구요 제가 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곳인데 공짜로 신흥한테 넘어갑니다 아 이게 공중을 잡는 자가 결국에 땅을 또 먹을 수 있거든요 와 여기 목이 진짜 많네요 여기 엣지워터 쪽 어우 어우 되게 더러워요 되게 어우 너무 많아 테란 스틸했습니다 익스텝 파워 테란 스틸했어요 아 익스텝 파워 테란이 스틸했습니다 아 불쌍해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워커턴 암홀이 지금 어 암홀이 네 자 암홀이 이거 먹어버렸는데요 암홀이 자 암홀이 중립지역 먹어버렸습니다 메인 라이트 무기호도 먹었구요 엣지워드 막혔구요 지금 서부전선도 서부전선도 지금 주도권 잡았고 중부전선도 주도권 잡았는데 지금 동부도 지금 그렇게 유리한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금 지구라트 쪽으로 에메랄드가 지금 에메랄드 신흥이 네네 이거는 지원병력을 추가한다면은 충분히 시간 끌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스턴 스페 서비스테이션에 지금 한개 플랫힌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지금 모스키토가 엄청 많은데 리버가 아예 그냥 힘을 못써요 완전 제압했어요 와 저는 이렇게 모스키 많은거 처음 보네요 이야 워프에 일단 지금 24-28에 모여있는데 흐흐흥 아니 미리 민리네 모기가 모기 보이는거만 30마리 되는거 같은데 와 아 지금 에메랄드가 태난이 지금 압도적인거 같아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아 지금 이걸 익스텐 파워 쪽으로 한 플랫트 이상 에메랄드 보냈는데 미리 지금 캡을 워쿨 돌려가지고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야 자 이야 공승대 거의 일제히 드랍이네요 각 살아있구요 각 살아있습니다 코너리 장난 아닌데요 아 이거 지금 코너리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어요 저도 그다가 지금 테란 주공이 아 테란 주공이 NC 주공이 가는 곳마다 막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 스텝도 약간 아 근데 진짜 그 지금 역협당했죠 곤잼이 지금 역협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인원을 보내서 아 그쵸 지금 완전 시간 여기에 지금 땅이 이어져있어야 점령이 가능한데 자 지구라트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라트 전이땜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굉장히 좀 휘둘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서브오프게이트 쪽이 지금 샤프위탈 샤프스런이 지금 테란 그 두개 스쿼드에 지금 환락당하고 있구요 3분 30초 남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구라트 쪽을 일단 시행이 돌리고 있습니다 브로큰베이는 브로큰베이는 일단 그 안정화가 됐고 지금 후라칸 후라칸 스퀘어 스토리지 쪽으로 지금 Susc tool 우승 voleca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갤럭시 드랍하는 하나 장면을 봤거든요 그 장면만을 봤는데 각이 잡혀있어요 염병장 노력한것 같아요 코넬이 오늘 장난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outta 빛나잇 장기고는 잠시 쉬는 동물들이 한 플랫툰 들어가 있는 상태고 소라칸 시큐어도 지금 체난 한 플랫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구라트 수비 오나요? 자 52초 지구라트 어? 지구라트 밀었는데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야 돌렸습니다 아 수비했어요 수비했어요 자 물론 뭐 신흥이 자 계속 도착 교전중입니다 라인전 어 근데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지구라트가 약간 좀 다단계식 그 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요 계단식처럼 올라가는데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게다가 올라가는 중복에 양옆으로 스판넘이나 텔레포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접속 뜨다운로울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아 이제 2분까지 게이지 많이 밀어난데요 그러면은 서부는 지금 테란이 아 NC 지금 맞고 있네요 테란이 49%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저기 뭐야 매독스님 저 위젯 말 안 듣는데요 저거 위젯 도움이 안돼 저거 시간만 나오고 있어서 쓸모없어 아 지금 갱신이 안되나요 네 갱신이 안됐어요 아 큰일났네 아 일단은 뭐 지금 그 맵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자 49-47 네 아마 지금 그 네 고장난거 같죠 시계만 다 돌아가고 지금 고장난거 같네요 일단 지금 후라칸 쪽은 일로 다시 나갔고요 고리덴 쪽은 아 이거 지금 익스텝 쪽 익스텝 파워로 계속 지금 힐링이 있어서 남을 보내는데 계속 고리덴은 옆에 돌아가면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 굉장히 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서부 진영에 지금 최서부에 지금 사토비탈이 50초 남았는데 어 이거 코널로 여기까지 돌려주게 되면은 지금 후라이터를 압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와아 아 일단 돌아갈게요 어? 다시 돌아갈게요 아 아 이게 익스텝 모토를 페라이터가 먹어놨으면 저 엠프스테이션도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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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익스텝 모토를 지금 돌아가는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페라이터가 좀 놓친게 좀 아쉬워요 그쵸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하기가 생각보다 좋은 곳이거든요 오우 터졌어요 그리고 대형가점들 같은 경우에는 콘솔 하나만 먹고 콘솔 뺑뺑이만 돌려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라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콘솔 뺑뺑이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서버거든요 자 일단 지구라트 쪽은 일단은 테라닌 밀어내서 성공했지만 서부 쪽에 신경을 좀 써줘야된다 웨인라이트 지금 30초 남았고요 일단 샤프기탈은 지금 신흥이 투자를 해서 몰아냈습니다만 후라판 CQS 트레인지 쪽이 지금 17초 남았고요 목이 진짜 끔찍깍